경북일보 TV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화합대잔치가 오는 30일 경북일보TV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일보가 주관하는 2021 경상북도 가정의 달 기념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화합대잔치가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경북일보 강당 스튜디오에서 경북일보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맞춰 진행되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개최되는 이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경상북도 내 초등학생이야 어린이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이 다같이 화합하며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다채로운 체험을 즐기고 추억을 선사하며 가족애를 돈독히 하여 환복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신기한 마술공연을 관람하고 재밌게 배워보는 마술공연의 리틀 아티스트와 온라인 쿠킹 클래스를 통해 맛있는 간식을 만드는 우리 가족 온라인 쿠킹 클래스 등 생방송 참여 프로그램과 사랑해요 경북 가족사진 챌린지 집콕 체험꾸러미 등 경상북도 곳곳을 배경으로 가족사진을 접수하고 온 가족이 함께 만들며 즐기는 DIY 체험 등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 구분에 따라 다양한 선물이 지급됩니다. 프로그램 생방송 참여를 위한 사전 신청은 5월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 오집하며 참가 신청서는 경북일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세명TV 윤수연이었습니다.